어제 곳곳에 휘날리던 눈은 현재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만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는 눈 날림 정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 꽤 많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 3에서 8cm, 전남 동부지역에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이나 낮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광과 담양이 영하 6도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에 밑돌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도, 진도와 완도 3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은 2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물결이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